지난해 자기 집에 거주하는 가구는 1,198만 9천 가구로 5년 전과 비교해서 10.5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통계청이 전체 가구의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가거주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7.3%에 달했습니다. 월세와 전세 거주 가구 비중은 각각 22.9%와 15.5%로 집계됐습니다. 지역별로는 서울의 자가거주 비중이 43.5%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, 반대로 전세와 월세 가구 비중은 가장 높았습니다. 지난해 전체 가구 가운데 지하에 거주한 가구는 32만 7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. 이들 가운데 96%는 집값이 비싼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